나한테 노래는 목숨이야. 나한테도 노래는 목숨이었어. 오윤희! 만만하게 보지 마. 둘이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? 심수련? 전부 다 내 손에 죽어. 그래서 죽였나요? 감히 나 추단태를 건드렸어. 그 법인이 잡을 겁니다. 그게 누구든! 석훈이, 내 남친이야. 내 생각 안 했어? 나 봐요, 새엄마. 제28회 청아예술제 하이라이트. 성악 부분 대상을. 제28회 청아예술제 하이라이트.